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괜찮아? 어. 괜찮아. 아마도 넌 큰일날 뻔했어. 그때. 진짜야. 왜 그렇게 봤나? 정말 나니까 몰라요. 진짜야. 내가 넌 큰일날 봤어요. 조직한일날 뻔했다고. 여기. 내가. 내가. 이제부터. 내가 지켜볼까? 아니. 내가. 내가. 왜. 진짜 좋아하나봐. 내가. 농담이야. 그냥. 신경쓰지. 알겠지? 응. 괜찮아? 그래. 갑자기. 왜 그러냐? 누가. 어떻게. 어쩐지 안했으면. 이렇게 안했을거 아니야. 응. 그래. 응. 너가. 내가 어쩐지. 나는 바람이 이렇게 된거잖아. 진짜. 내가.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. 근데.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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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안나냐고. 네가. 잤잖아. 난. 그덕에. 이렇게. 상처가 났어. 너 때문에. 내가. 좀 염전이 있었으면. 좋았을텐데. 라고. 생각했는데. 그렇지 않더라. 왜. 그렇게 생각해. 날. 왜.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. 응. 내가. 아무것도 안했는데. 어. 너. 이상하다. 안그래. 정말이야. 난 아무것도 안했어. 네가. 오히려 더 잘할텐데. 뭐라고. 그런 얘기는 모르겠는데. 나는. 어. 진짜인데. 난 그 얘기 몰라. 네가. 무슨 말을 하든. 나도 모르겠어. 보는 척하는거라고 생각하는거야. 내가. 일부러. 아닌데. 난 정말. 보는 일인데. 왜. 나만을 믿지않을거야. 그때. 너도 그렇고. 너도 그렇고. 다시. 내가. 거짓말하는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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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하는거야. 너도 그렇잖아. 응. 나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정말이라고. 아 그래?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렇게. 어? 내 말 잘들어. 이삭자. 니가 나한테 낸거야. 이 녀석이.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구나. 이제 알겠어. 내가 너는 어떻게 할지. 좀 봐. 기다려. 천천히 하나씩 해줄 거니까. 왜 그래? 세상 속에.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. 왜 자꾸 움직이냐고. 발 벗겨. 그러니까 나치지. 안 그래. 나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. 가만히. 괜찮다고 했잖아. 어. 내가 보면 괜찮다고 했을텐데. 왜 이렇게 많이 많을까. 어. 얌전히 있으면. 괜찮잖아. 왜 그래. 진짜. 왜. 어. 왜 그러냐고. 어. 어. 이게. 지금 날 췄어. 둘이 좀 있어. 둘이 좀 있어. 잠깐만. 간다. 자. 날 때린 거야. 우와 대단한다, 대단해. 가운 쪽 속에. 이렇게 나도 해야지. 눈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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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안 끈에. 이렇게 생각해. 네가 먼저 발신했잖아. 눈까지 해줘야지. 이제 눈에는 눈에는 눈이 안 끈에. 이 하전이 있으면. 네가 나의 순간이니까 괜찮아. 이 하전이 맛있어. 쓸따면 puck은. 어차피 coração에 봤자 아무것도 안되네. 지금 그걸로 나의 상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어? 지금 그걸로 나의 상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. 천천히 나의 상대방 어떻게 할지. 네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궁금해서 말이야. 왜 진짜 너 나 정말 영원해.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넌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. 내가 그때 나 구하지 않았더라면 난 그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었다고 얘기했잖아. 어? 왜? 왜 겁이 나? 내가 뭐가 겁이 나는데? 내가 겁이 나. 내가 무서워. 하지만 넌 아무것도 안 했어. 너한테. 정말이야. 네가 깨어나기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. 왜 그래. 너한테 날 무섭게 보지 마. 제발 날 무섭게 보지 마. 난 네가 생각하는 그런 녀석이 아니거든. 어? 어? 제발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그럼 나도 넌 끔찍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. 맞아. 하지만. 하지만. 지금은 아니야. 네가 어떻게 행동하냐. 널 어떻게 행동하냐. 널 좋게 해줄 수도 있고. 널 나쁘게 할 수도 있어. 진짠데. 왜? 답답해? 너가 답답해? 무슨 하려고? 그건 안되지. 이제 내껀데. 이제 내껀데. 이제 안될 거라고. 그러니까. 왜 그렇게 생각해. 왜? 복수. 내가 설마 복수하려고 하는 시골한테 왔을 것 같아. 복수가 아니라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. 그저. 네가 가지고. 정답 가만있을 것 같아. 그래. 그렇다니까. 어차피 나 알잖아. 내가 가지고. 정답 가만있을 것 같아. 미안하면 안되지. 그래. 천천히. 세워봐. 어디까지가. 내가 있는 공간이. 내가 있는 공간이. 내가 있는 공간이. 내가 있는 공간이 있지. 무섭게. 무섭게. 어차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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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게. 무섭게 생각하니만. 어차피. 어차피. 겁먹어서 죽는 것 같은데. 어떻게. 해줄까. 어떻게. 어떻게. 해줄까. 내가 어떻게. 겁먹고 죽었으면. 저는. 없을게. 어떻게 해줄야 하나. 참. 고구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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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. 그렇죠. 진짜 내가 널 데려왔을 뿐이야. 내가 진짜 나를 너무 무섭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나를 너무 무섭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당신은 무섭게 해야되겠는데. 난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확실히 무섭게 해야되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래. 그 어둠의 내면, 내면의 어둠이 연속하는 계획입니다. 벗어도 방으로 이렇게 반짝이는 거야. 이제 못 한테. 그래. 어. 아, 그래. 왜 왜 왜. 그래. 일단 기다려봐. 내가 잠깐 복고 아니 이건 내가 너 가지고 있는 방식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지켜봐 잘 갖고도 되니까 그렇지? 어 그러니까 잘 있으라고 잘 어쩜 잘 생각하지 말고 어쩜 했다가 내가 가만히 안 했으니까 여전히 진 덤바인 잘 있어 나중에 또 보자 또 잡으라고 다시 尽 전 golpe luego 그때 뭔가 좀 그니까 같이 가버리면 만약에 될거구나 그때 한 오 진짜 요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